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도 인사를 할 수 있구나.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면서 나오는 한탄입니다. 역대 대부분 정부에서 검찰과 정권 사이는 갈등이 있으나마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처리하는 경우는 아마 문정부가 처음일 겁니다. 상식으로 보나 뭐로 보나 독서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진보 농객인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저의 해설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주당과 586의 문제점입니다. 진중근 교수 이야기입니다. 쟤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을 거냐? 자유한국당을 안 찍어도 됩니다. 줄 데가 없으면 아무데도 주지 마세요. 촛불사기 민주당만 안 찍으면 됩니다. 보이콧 민주당, 촛불사기 민주당만 안 찍으면 됩니다. 진중근 교수는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판에서 586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해요. 비록 나도 586 세대지만 내가 생각해도 정말 징그럽습니다. 휴, 핀란드에서는 34살 차례 여성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진중근 교수 입에서 촛불사기 민주당이란 말이 튀어나오리라고는 참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586 세대의 패거리 정치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하고 있는지를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안이란 것도 보면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PK 친문 세력의 보수다. 이건 상당히 좀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진중근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재인과 PK 친문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인식과 판단과 행동을 보면 일국의 대통령보다는 PK 친문 세력의 보수에 더 잘 어울린 듯하다. 이내 장막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처음부터 그들과 한몸 한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한 번도 이루어가겠습니다. 인식과 판단과 행동을 보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PK 친문 보수가 더 잘 어울린다. 이것이 진중근 교수의 판단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는 것이죠. 비양심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 선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은 실패한 정권이다.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야당복을 타고 나서 촛불 덕에 거저 집권하고 야당 덕에 거저 통치하고 지금 상태로면 정말로 한 20년은 권세를 늘릴 것 같다.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이미 실패한 정권인데. 이게 진중근 교수의 진단입니다. 자유한국당 몰아낸다고 적폐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바로 민주당 적폐가 자리 잡았습니다. 진중근의 제1법칙은 적폐량 불변의 법칙. 적폐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적폐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진중근 교수는 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잘못하면 미안해하는 척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잘못한 놈은 떳떳하고 떳떳한 놈이 미안해해야 해요. 뭐 이런 빌어먹을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하는 겁니다. 도둑 잡는 검찰이 완전히 죽일 놈이 됐고 도둑 그 자체가 뭡니까? 떠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걸 두고 김중근 교수가 지적한 겁니다. 아무튼 조국 사태 이후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부조리극.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입니다. 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도 진중근 교수 이야기처럼 그래도 옛날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아유 사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잘못한 놈들이 더 눈을 부라리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그걸 지적한 겁니다. 범죄자들이 범죄 수수간단을 몰아내는 세상에 대한 신교수의 직설입니다. 수사관들이 미안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죠.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심불낭이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실패한 정권이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집권 세력 관계자들은 펄쩍 뛰겠죠.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잘 된다. 우리 경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정상사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진교수는 가혹합니다. 이 부조리극.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입니다. 보좌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진교수의 주장은 다음에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과 민주당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대통령은 PK 친문 세력의 보스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야 된다.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PK 친문 세력의 보스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딱 한 겁니다. 이 모든 옳지 않은 일, 정의롭지 못한 일의 주요는 문 대통령이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옳지 않은 일은 문 대통령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진교수가 완전히 결별 선언을 한 겁니다. 나는 지지철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저는 벌써 지지철에를 했는데.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